오늘은 여러분께 공론화를 부탁드릴 한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이트는 유력 정치인들이 비호하는 사이트이고 이에 대한 내용은 더 언급하지 않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오늘은 한국판 fm이즘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워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24년 훈련병이 여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은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수많은 언론사에서는 훈련병을 고문한 여군을 옹호하며 젠더 갈등으로 번지면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는 젠더 갈등을 운운하며 남성들이 도넘은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하는 중인데 여러분께 3뉴스레기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는 진정한 젠더 갈등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국내 유력 정치 세력이 감싸주는 워마드라는 fm이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고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망을 축하한다 써놓고 있죠. 실제 고인의 장례식에 다녀온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고인의 장례식 일정표를 찍어 올리는 fm 리스트 그리고 그 장례 일정표 아래 재기의 유혹에 모시겨 결국 xx를 내주고 말았다고 하더노 실제 장례식장 화환 앞에 놓인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성인권 운동가는 실명을 거론하며 저승에서 재기랑 화이팅하라 노이기야 니가 아무리 연계라고 해도 어쩌구 저쩌구 입에 담기도 힘든 고인모독을 하는 여성인권 운동가 고인의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더럽게 합성을 하고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남초 커뮤하게 생겼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아 기분 좋노 라고 고인을 능욕하는 fm 리스트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하지만 이 글은 2024년 5월 30일 쓰인 글입니다 워마드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아 고인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건데 한마디 부탁하노 군기 훈련 담당하신 여군을 영웅이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노 저런 존못한 남 한 마리 보내주면 여자들에게는 영웅인 거다 그게 학대라니 참나 한남들 대까리가 썩어서 정신력이 형편없는 걸 탓해야지 훈련병 죽었으니 한국 여자들은 단체로 축하파티하고 치킨 뜯어야 하는데 크크 라고 말하는 여성인권 운동가 여군 대인이 큰일을 해낸 거 아니겠노 군키벌레 제기했다고 뉴스에서 전국민 분노 어쩌고 하는 게 우스울 뿐이노 군쾅이들 다 뒤져불게 그 뒤에 댓글은 제가 타이핑하기도 싫으니 알아서 영상 멈추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워마드가 다 죽어가는 사이트라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여성시대에서는 워마드 탈조선에서 이민 간 거 신기하다 라고 말하며 워마드를 선망하고 있으며 워마드 하던 내 친구 영어 회화 다니더니 지금 영어 계좌를 워마드 대단하다 워마드 멋있어 부러워 워마드는 커뮤니티 처 하지 말고 인생 살라고 해서 글리젠 줄어들고 망했어 정상에서 보자고 공중분해됐는데 멋지다 라는 말을 하면서 워마드를 선망하고 워마드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2024년 여성시대의 모습이죠 워마드는 한국형 fm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지주가 지금 군기훈련 담당한 사람은 영웅으로 불리워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남성들과 정상인 여성들에게 이번 훈련병 사건에 대해서 젠더 갈등 유발하지 말라 말하는데 진짜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건 남성들인가요 여성들인가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여성계 시민단체들은 워마드를 옹호하고 워마드를 감싸 안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게 과연 올바른 현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정치인이 워마드와 함께 활동하는 걸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부디 이 내용을 수많은 커뮤니티에 뿌려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남성들의 젠더 갈등을 조롱하고 있는데 진짜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 바로 fm이즘을 운운하는 저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부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이 영상에 그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을 거고 그 어떤 형식으로 퍼가도 괜찮으니까 맘대로 퍼가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과거 워마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는 범죄자다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야 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